조치원역 KTX 열차 정차와 함께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발표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KTX 세종역 신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. 김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,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추진 의미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앞서 세종시장직 인수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진무실 등 여건 변화로 인해 KTX 세종역의 경제성과 당위성이 높아졌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청권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MBC 뉴스 Stellenberg입니다.